인상적인 움직임으로 박서진은 기술 거대 기업 삼성과 수십억 원에 달하는 광고 계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며 그의 경력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 특별한 선택으로 박서진은 트로트 음악계에서의 확고한 입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광고 분야에서도 강력한 영향을 발휘했다. 삼성의 최고 경영자는 저는 박서진을 선택하는 것만 믿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 확언은 박서진의 재능과 신뢰성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두 브랜드 모두에게 폭발적인 성장을 약속한다.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계의 대표 스타인 박서진이 삼성과 수십억 원에 달하는 광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계약 체결로 박서진은 자신의 입지를 한층 더 확고히 하며 광고 시장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박서진은 특유의 감성과 뛰어난 무대 매너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의 음악은 세대를 초월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이번 삼성과의 계약은 그의 커리어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광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 박서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삼성의 제품을 홍보하며 그의 영향력을 넓혀갈 예정이다. 삼성의 최고 경영자는 저는 박서진을 선택하는 것만 믿습니다. 라고 언급하며 박서진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였다. 이는 박서진의 탁월한 재능과 신뢰성을 높이 평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삼성의 이러한 결정은 박서진의 브랜드 가치와 광고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광고 계약을 넘어 트로트 음악과 광고 산업의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박서진의 음악적 감성과 삼성의 혁신적인 기술력이 결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광고 콘텐츠를 선보일 것이다. 이는 팬들에게는 새로운 즐거움을 양사에게는 큰 이익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박서진과 삼성의 협업은 앞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게 될 것이다. 박서진의 팬들은 그가 선보일 새로운 모습에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삼성 역시 그의 스타 파워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계약이 박서진의 음악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그의 커리어가 더욱 빛날 것이다.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박서진은 다시 한번 그의 존재감을 확고히 하며 한국 트로트 음악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팬들은 앞으로도 그의 활동을 응원하며 새로운 도전을 지켜볼 것이다. 문경시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장부의 신가수 박서진이 지난 12일 문경시민운동장에서 2,100여 명의 팬클럽 회원들과 함께 특별한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박서진의 팬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이벤트로 그의 열정적인 팬클럽인 답별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였다. 박서진은 평소에도 지역축제에 초대될 때마다 앞자리는 지역주민을 위해 배려하고 뒷자리에서 한결같이 응원해주는 팬클럽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기념하고 팬들과 보다 가까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다. 이날 행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박서진은 자신의 히트곡을 열창하며 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팬들은 그의 노래에 맞춰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그와의 만남을 만끽했다. 또한 박서진은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며 그들의 응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서진의 팬클럽 답별은 그의 활동을 항상 응원하고 지원하는 열성적인 팬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들은 지역축제나 공연 등에서 항상 뒤에서 묵묵히 박서진을 응원하며 그의 성공을 기원해왔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팬클럽 회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박서진의 마음이 담겨 있다. 박서진은 행사 말미에 늘 변함없이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있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팬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의 진심 어린 인사에 팬들은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박서진과 그의 팬클럽 답별은 더욱 돈독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다. 박서진은 앞으로도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다양한 이벤트와 활동을 통해 그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그의 이런 진심 어린 마음과 팬들에 대한 사랑이 앞으로도 그의 음악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채널을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